까꿍 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가구 정메이저 호인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쇼파 요청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쇼파를 또 갖다 놨습니다 근데 가죽이에요 가죽을 좀 찾으셔가지고 제가 요번에는 원난 쇼파가 아니라 가죽을 제가 제 뒤에 있는 제품인데 가격 제가 끝내주기 마쳤습니다 천연 소가죽 면피가죽 이구요 천연 이태리 가죽 쓴거에요 그리고 4인 이구요 길이는 2850 사이즈 딱 좋아요 2850 폭은 900이에요 잘 나왔어요 대부분 1m에서 1m 50 그정도 되는데 이건 900으로 딱 끊었더라구요 폭도 그렇게 잘 차지 않고 괜찮은 제품이에요 가격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해드려 볼게요 징그레이예요 머드 색상이라고도 하는데 징그레이인데 이쁜 징그레이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4인용 사이즈구요 바디가 3바디가 있다고 해서 3인용이 아니에요 3인용은 2바디로 되어 있고 4인용은 3바디로 되어 있으면서 3천 가까이 되는게 4인용이구요 2m가 3인용입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가죽인데 너무 잘 썼어요 이런거 내가 좀 디테일하게 많이 보는 편인데 바닥 같은 경우는 원장으로 해가지고 한판으로 한판씩 써버린거에요 절개가 없죠 그래서 한판 원장은 통가죽으로 다 쓴거에요 통가죽이구요 그리고 위에도 원장을 다 썼고 여기는 절개 잡았구요 네 그래서 이게 쇼파를 좀 보실 때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팔걸이도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긴 한데 팔걸이도 잘 보셔야 되는게 원장을 썼느냐 절개를 잡았느냐 그 차이점 됐어요 어떤건 여기도 절개 잡고 여기도 절개 잡았는데 이건 절개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여기서부터 원장으로 한 번에 다 돌아갔구요 예 그리고 놀랜점은 대부분 여기에 가죽을 쓰면 여기는 가죽을 잘 안써요 인조가죽을 쓰는데 이건 여기도 가죽을 쓴거에요 여기도 한판을 쓴건데 여기에 가죽을 쓰면 여기는 잘 안써요 가죽을 근데 이거는 여기도 가죽을 썼어요 물론 좀 이 제품의 약간의 아쉬운 점은 여기가 폴리오르타 인조가죽을 썼는데 이것 또한 다른 제품 또한 100% 다 여기 쓰긴 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있네요 원가 절감도 있을거에요 아마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거는 이거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가죽을 쓰면 뒷판은 가죽을 안써요 근데 이건 가죽을 썼어요 물론 등판 뒷판은 아예 안쓰긴 한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품질 보증석관이 같이 되어있어요 이런식으로 다 되어있고 착석관 같은 것도 약간 그렇게 소프트한건 아니고 HR 골드 폼을 썼기 때문에 약간 가라앉는다는 푹 가라앉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 대신 그렇게 딱딱한것도 아닌거에요 중간으로 보시면 될거에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은 너무 소프트한걸 다 싫어하신건 또 마찬가지고요 너무 하단하고도 안되고 약간 텐션같은것도 좋고 딱 좋아요 짱짱해요 빵빵하면서 빵빵하면서 짱짱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잘 업어왔어요 그래서 요거같은건 제가 행사를 할건데 천연 이태리 가죽에다가 여기 이태리 네더 라고 표시가 다 되어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태리 네더 해가지고 다 표시가 다 있고 천연 가죽으로 해가지고 4인용으로 마친거에요 그 제품 자체가 짱짱하고 근데 색상을 한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격 맞춰서 그래서 판매를 하는거에요 오늘도 이렇게 쇼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시면은 저는 파주 본사 매장에 있구요 항상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제 매장이긴 한데 그래서 각 지점 대리점도 판매를 하고 있구요 광주나 용인그런데 대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쇼파 설명했구요 다음에는 엄청난 식탁이 들어옵니다 제가 설명 한번 더 드릴거에요 가격공개는 밴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구요 물론 유튜브로 넘어가긴 하는데 먼저 밴드 고객님께 먼저 제가 공개를 제품이랑 가격공개는 밴드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번째로 제가 공개를 해드렸구요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면 여태 못 올렸던 것도 유튜브에는 있어요 그래서 호인아빠라 그래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구요 좋아요 구독 오셔서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가구 정메이저 호인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